그동안 프랑스를 여행할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추가 접종을 안 한 입국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확진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격리해제확인서를 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다고요? 네, 프랑스가 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입국자의 코로나 관련 서류 제출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항공권과 여건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열흘간 격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현지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문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면허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별도로 발급받은 후 1년 동안은 제약 없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여건과 한국 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10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정식기관을 통해 발급받지 않으면 무면허로 단속되는 점 이념하시고요. 영문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정보를 표기한 것으로 국내 면허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나라는 필리핀과 영국 등 50여 개국인데요. 운전을 허용하는 기간은 최소 30일에서 최장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나라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용 조건과 세부 요건을 각국 대사관에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여행하려는 나라에선 국제면허증과 영문 면허증 가운데 어느 게 인정되는지 방문 국가의 우리 공간 등에 문의하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